충돌을 시키면 저는 제일 재밌어요 충돌을 두려워하면요 영성이 낮은 겁니다 제가 요즘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도 충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만 다른 걸 갖다가 붙이면 깜짝 놀라세요 나는 그냥 편하게 이것만 믿고 누구의 바가 돼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드는 거죠 충돌시킨다는 건 자꾸 내 삶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되게 싫을 수 있는데 영성공부는요 수많은 충격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영성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두려워하시다가는요 그냥 어떤 맹신이나 미신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걸 흔들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완전히 박탈할 것 같은 주장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친해지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놀라울 만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선명해지고 내가 맞으면 더 자명해지고 내가 혹시 잘못됐다면요 살 길이 나와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충돌을 두려워하시면 일단 여러분 영성공부는 못하신다 다른 거 몰라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내가 집에서 하던 방식으로만 할래요 라고 하시면 요리학원을 나오실 필요가 없죠 전혀 새로운 방식에 여러분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충돌을 시켜야 돼요 기존의 내 것과 새로운 걸 완전히 충돌시켜서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진짜 자명하다고 입증된 친구들만 데리고 갈 각오로 영성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영성공부가 어때요? 불교면 불교만 믿고 안주하면 돼요 기독교 교회만 다니면 돼요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돼요 이게 주는 1차적인 편리성이 있어요 사실 내가 영성이 약해서 영성공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 역량에는 뭐 하나도 제대로 알기 힘드니까 다른 건 보지 마라 이것만 보면 천국 간다 이것만 보면 성불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듣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힘이 커졌다면 그때는 또 주변도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그 상태에 계시면 실력이 안 늡니다 오히려 실력이 늘다가 죽어요 왜? 처음에는 자기 삶에 이런 영성을 모르던 삶에 영성이 들어오니까 성장하다가요 그 영성이 그릇된 영성이고 한계가 있는 영성이면 그게 다시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내 양심에 찜찜한 일들을 자꾸 강요받게 돼요 그 정도 선이 오면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충돌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요 정면으로 비판하는 철학이 있으면 그런 주장이 있으면 갔다가 진지하게 들어보시는 게 충돌시키는 거예요 읽으실 때 엄청 저항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들으실 때 막 열받을 수 있어도요 참고 몰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일단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충돌을 하면서도요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감을 갖고 있지만요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제 소화할 때가 와요 그게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드러나야 소화라도 하죠 그런데 아예 안 들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갑니다 자기가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게 삼박자 사고입니다 삼박자 여러분이 서 있는 토대를 양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랑 정말 모순이 되는 주장이 있어요 내 모든 주장을 날려버릴 것 같은 주장 충돌시켜야 합이 나옵니다 이 충돌이 없인 절대 여러분은 여기서 일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양이 돼요 그래서 또 의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또 날려버릴 것 같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재들의 사고는 별게 아니라 여기서 일이 일이 계속 진화해요 끝없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신 분이 여기를 보면요 얘 못해요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살자 하고 안주해요 그 끝은요 영성은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안주해서 개발이 안 돼요 절대 진리에 안주해야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안주해서 무슨 본인인 부처님이나 예수님 되신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요 나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영성을 안 닫겠다는 선언이랑 똑같아요 우주에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영성 공부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살 거니까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막 연기 발로 하고 요리 발로 하면서 내 실력을 내가 만든 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실력을 늘리고 싶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식적이지 않죠 불교분들은요 내가 어디 또 마구니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몰라 하실 수 있고 또 기독교 분들은 제가 하는 게 또 2단 지금 2단 교회에 와가지고 듣고 있는 심정이실 수도 있어요 영성을 배우실 거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진리의 잣대로 다시 다 재점검해 볼 용의 없으시면 여러분 영성 공부하실 용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다가 왜 배신했다고 보나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 다 안 믿은 거죠 그 양반은 나름 정치적 운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하늘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자꾸 선포했어요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당연히 유다라는 사람은 정치적 혁명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을 떼고 예수님의 눈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고정관념으로 듣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뭔가 독립운동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다가 나중에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옵니다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양심 얘기할 때는요 일체의 모든 것을 양심의 잣대로 다 재점검하자는 거지 내 정치적 혁명을 살려두고 내 종교적 입장을 살려두고 살려둘 거 다 살려둘고 나머지만 양심의 잣대로 해보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도 이해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다그치진 않잖아요 불교 2단이라고 절대 안 보면 2단도 아니죠 마구니소리라고 안 봐요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불교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어떤 부처님에 대한 상식도 없어요 왜? 아예 그런 건 들으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진짜로 그 친구의 우주에 불교라는 건 없어요 이게 과연 옳을까요? 영성의 길에서 옳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깨고자 종교 강의도 하고 철학 강의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그래도 들으시고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으실 수 있다니까요 저 다 감안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분인데 화원경을 들었어요 영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낯설죠 근데 참고 들어봤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희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희열을 느끼는 자신한테 감탄하시죠 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듣고 있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 강의 듣고 여러분 아 나 기독교인데요 이제 불교로 전향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불교인데 기독교로 전향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 불교인데 기독교 강의도 이제 재밌게 듣게 됐어요 나 기독교인데 불교도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 진보인데 보수도 이해가 돼요 보수인데 진보도 이해가 돼요 제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